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금방 우원시 국회의장 면담화가 왔다는 얘기 지금 방금 다녔습니다 어떤 면담이었습니까? 과정을 설명하자면 좀 큰데요 원래 사도광산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국회에다가 의장님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해서 사도광산 방문을 추진했고요 이제 초당적으로 가야만 국회의장님이 허락을 하시고 국회 차원에서 비용도 다 되는데 이제 여당 의원들은 제가 몇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관련 있는 분들을 초대하면 다 끝난 문제다 정리된 문제다 해결된 문제다는 게 공통적이었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저희가 지금 정의당, 진보당, 조국 혁신이나 이렇게 초당적으로 가는데 여당이 없기 때문에 의장 차원님 차원에서 이제 곤란하게 돼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각자 각 의원실 경비로 자기 경비로 가기로 했고요 의원님께서 이제 격려하시느라 의장님께서 격려하시느라 아 그래요?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가게 되면은 어떤 국회 차원의 지원일 이런 게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원래 이제 뭐 의장님만 분명히 그러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차후에 또 이게 이제 여당 의원들이 빠진 문제에 대해 좀 곤란해 하시고 저희들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고 저희가 뭐 자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끝난 문제라고 얘기하는 여당의 태도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겨울 이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선에 등재를 했다 끝났다 일본하고 우리 정부가 합의해서 잘 끝났다 뭐 이렇게 보는 거 같네요 여당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뭐 지금 우리가 가서 유네스코 등재 사실을 뒤집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이제 국제기구에서 결정이 났고 그러나 이 상황에 우리가 너무나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까지 저자세 뭐 7일적 자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네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강제동원 적시해라 지금이라도 그렇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아니 등재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강제동원 적시해라 물론 지금 일본 우익정부가 거절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광산 뿐만 아니라 2015년 약속을 했던 군함도 군함도 문제도 같이 해서 강제동원 적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보다 또 더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게 뭐냐면 제가 저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향토박물관 네 지금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게 사도광산에서 2km나 떨어져 있는 사도광산 주변에 여러 박물관이 있는데 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금은산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본관 박물관이죠 모든 이 사도광산에 관련된 것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네 본 박물관입니다 본 박물관 거기에도 없고요 그럼 옆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광산 옆에 사도광산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갱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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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현장 현장하고 그거에 유적을 모아 놓은 곳이죠 네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유네스코 등재에 신청된 지역이고 향토박물관은 2km 떨어져 있는 데 있는데요 그게 뭐 하는 곳이에요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범위 밖입니다 아 거기다가 우리 그나마 강제동원이 적시되지도 않았지만 일단 그 사안이 다시 말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이랬던 사안하고 그게 유물이 딱 하나 있는데요 네 당시에 우리 노동자가 사용했다고 이제 여겨지는 나무 도시락통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고 주차시설도 20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이 본관은 거의 170대 버스까지 다 들어가는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이고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부분은 많이 강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서 장소라도 옮겨라 갱도나 또는 본박물관으로 가라 강제동원이 적시와 함께 네 세 번째가 명부입니다 의장님도 그러니까 명부를 일본인이 완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네 지금 나와 있는데 일부가 지금 공개됐는데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90%가 지금 우리 조선인 노동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표시한 것도 보면 그냥 노동환경이라든지 마치 한국인 노동자라는 말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 아니 이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런 사안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일본을 감춰주는 게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노동자를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판에는 다시 외교부 발표에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주모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사실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근데 한국인이란 말이 없다니까요 일본 거기에 그냥 노동자라는 이런 군데군데 아까 같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일본을 변호하고 가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보고요 저는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만 오히려 일본한테 해법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그 증거로 4월달에 그 당시에 주일 한국대사였던 윤덕민 이거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사도 니같다 현을 반영해서 니같다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꼭 사도강산의 등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강제동을 적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본하고 협상했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심지어 무슨 추론까지 가능하냐면 이 얼버무리고 구석에 쳐박아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제시한 것 아닐까 정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외교 전문가로서 보면 이 정도로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적이 없을 정도의 꽃놀이패입니다 원래는 무슨 말씀이냐면 유네스코에서 2015년 구남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경고까지 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 등재와 관련해서 이걸 결정하는 회의에서 한국의 동의를 받아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? 한국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협상은 우리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갑의 위치에 있는데 그 갑의 위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려고 한 의지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야 이건 뭐 심각한데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왜 통의가 있는데요 오후에 있죠 오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따질 텐데요 아마 오늘은 원래 결산 예산 결산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8월 말로 끝나니까 그게 중심인데 아마 사도강산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문제 하고 네